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크린이엔지 대표 손미애입니다. 여성기업이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다. 청소, 소독, 건물관리, 경비 등 10년 정도에서 원주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잘 알고 있으며 숙련된 청소 전문가를 투입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전문 교육업체를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최신의 장비 사용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 서비스는 이제 고객 여러분의 생활 속에 대중화되고 일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최고의 서비스 최상의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 크린 E-엔진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노하우로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많은 애용 바랍니다.